울산 창원 어디가 더 크고? 광역시잖아요. 광역시는 내가 대우를 해주지. 도청을 갖고는 있지만 광역시는 내가 약간 좀... 그렇게 묻을 수 있어. 뭐 형님이 그래 말씀해 주시면 그러다 볼 수 있지. 차원도 시기적인데 인구가 좀 적어. 백만이 돼야 광역시가 돼. 백만이 돼야 돼. 아 백만이구나. 아 쉽지 않아요. 저도 굉장히 통탄스러워요. 울산 그것도 있잖아요. 그 뭐 남구 뭐... 굴을 다 또 나눠 놨잖아요. 구 없어요? 아니 우리도 구는 있는데 우리는 이제 크게 막 동서남북으로 나눌 정도 크게는 아니라는 거지. 그러십니까? 울산에는 워라커가...